네 퓨어 힐스의 샌들라 90 앰플을 발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액체가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은 형태에요 그래서 발라보면 수분감이 되게 높고 부들부들하고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 라인에 주름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발라주고 이렇게 약간 자일리토 향이 많이 나요 녹차 병품이 90% 들어가있구요 촉촉해요 눈기가 자르르해요 그래서 자꾸 바르게 돼요 얘는 아까 크림보다는 흡수력이 높아요 이쪽 안 바른 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있죠 여기는 약간 붉은기가 있고 얘는 환해진 피부 그리고 이렇게 목에 바를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피부를 당겨주는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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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위로 턱 아래 이런 데는 위로 해주고 얼굴 중앙으로 모일 때는 반대편으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쓸어주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도 쓸어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부가 마사지한듯이 이렇게 맑아진답니다 몇분 정도 특히